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또 일용할 소중한 시공창 어 아니 솔직히 주작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불륜 카페에 가보면 이런거 천지 삐깔이거든요 그래서 좀 혼미한 그런거 아무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안해서 보세요 참고로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첩의 오지는 착각 깔깔깔깔 원제 유부나무 오빠 뺏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욕먹을 거 각오하고 글쓰는건데 글에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렌트카트 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26살 여자구요 사장오빠와 다른 직원 한명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총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사장오빠는 31살이고 유부남인데다가 딸아이까지 있습니다 아기죠 그리고 언니가 자주 와가지고 과일도 가져다주고 깎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지금 1년 조금 안되게 다니고 있는데 사장오빠와 술도 마시고 저를 많이 예뻐해주세요 주말에는 제가 먹고 싶은거 없냐고 물어보면서 되게 다정다감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지만 그 훈훈한 외모와 성격에 센스도 좋고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저 이 남자 진짜 뺏고 싶거든요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아씨 내가 먼저 만났더라면 저 자리는 내 자리였을텐데 이 만남을 이어오면서 그 언니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은 있는거잖아요 오빠는 와이프와 사이가 안좋다고 곧 정리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가게를 하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오빠가 자동차 정비사 자기증도 있거든요 만약 그리고 오빠가 딸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저요 정말 제 친딸처럼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 자신이 있거든요 우유는 안나오지만 저 나쁜 녀인거 알아요 알지만 이 오빠 죽어도 포기 못하겠어요 언제 걸릴진 모르겠지만 걸리더라도 그 여자에게 나 오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봤어요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건 상간녀들이 하나같이 정말 똑같지 않은 착각이 있죠 와이프보다 지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아 당연히 이혼할 줄 알아 얘처럼 댓글 그 와중에 쓴 닉네임 사랑해요 미치겠다 2번 뭐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한다고요? 보러 남았는데 거기다가 애도 있는데 이혼이 서류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답답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 여자가 와이프가 좋게 좋게 합의 이혼해준다 저도 자녀가 있으면 숙녀 기간만 3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석 달 지나서도 구청 가가지고 서류 접수 안 하면 혼인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뻔한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있다니 달달달달달 하긴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람도 피우는 거겠지만 정신 좀 차려요 아니 그 소중한 나이 그 좋은 나이 그렇게 막 쓸 거면 놔주든가 3번 네 좋아요 얼른 뺏어요 그리고 결국엔 당신도 딸 하나 낳고 나중에 나이 들면 어린 여자아이한테 뺏기겠지 뭐 4번 아 저런 남자들 레퍼토리는 진짜 변하지를 않네 이런 거 걸려드는 여자들도 항상 똑같아 야 믿냐 저걸? 결혼과 육아는 이거는 진짜 뭐랄까 두 번은 못하겠다 싶은 그런 거야 정말 귀찮고 사람 미치게 하거든 부부 사이에는 그런 그 시기를 같이 헤쳐온 전후애가 생기는 정도랄까? 너 유부남 뺏으려다가 위자료 탈탈 탈리고 너 그런 과거 때문에 진짜 좋은 남자를 운 좋게 만나도 결혼 못하고 어찌어찌 한다 해도 마찬가지 네 남편도 못 믿고 살 수 있어 잘 생각해라 서로 연애하다 죽고 못살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리고 어리기만 하는구나 현실은 졸라 가혹해 이 멍청아 이렇게 해도 내 말을 못 알아 듣겠다면 니네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봐 엄마 아빠 나 유부남 뺏어오고 싶어요 아마 정신이 번쩍 나게 될 거다 5번 에라이 고소당해가지고 위자료나 왕창 물어라 네 아빠가 너 같은 여자 어? 네 아빠를 너 같은 애가 뺏어가면 기분 좋겠냐? 네 아빠 먼저 뺏겨보고 그런 걸 바래 아니 머리에 도대체 뭐가 쳐 들어있는 거야 6번 우리 언니 형부가 바람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해 왠 줄 아니? 습관이거든 확실한 증거를 잡길 기다리고 있어 왜냐고? 상관녀한테도 위자료 받아내야 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이혼하고 그만큼 또 삶이 윤택해지겠지 불륜 증거 잡으면 이제 그녀 만나러 갈 거야 머리 뜯으러 가는 거 아니다 합의하러 가는 거지 네가 위자료 많이 주면 그래 법정 소송은 안 갈 거야 다만 돈은 오지게 많이 내놔야 할 거다 그 놈한테 받아내든 말든 상관없어 악간증은 없으니까 우리 언니의 치욕을 대신하겠다는데 고맙지 뭐 사랑 타령하는 논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는 걸 모르네 배신 당하고 울며 불며 땅 치고 후회하면 그때 위로 해줄 거야 은혜는 갚아야지 뭔 소리야 7번 친구가 내 친구가 딱 네 나이 때 유부남한테 홀려가지고 3년을 만났거든 말려도 안 되더라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혼은 개뿔 딴 년 또 있더라 걔네 와이프랑 사이 안 좋다는 거 그거 다 뻥이다 뻥 아유 이 우미한 돌대가리야 추가 저도 제가 나쁜 년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니면 정말 후회할 거 같아가지고 여기서 위로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글 쓴 건데 불편한 분들이 되게 많았나봐요 죄송합니다 오빠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이번 연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었고 제가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생각도 있어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니 생각대로 이혼하고 너랑 산다고 치자 근데 조광지 철을 버린 놈이 천년 따위라고 안 버릴까 2번 바람 피우는 남자들 그거 습관이죠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마누라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게 일을 신경 쓴다고 그래 그 와이프한테 네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저요 이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봐 그 남자 잘해줬더니 알바생이 착각한 거라고 어? 네 지 마누라한테 싹싹 비는 꼬라지 네가 보게 될 거다 3번 착각 오지네 미안하지만 바람 피우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너처럼 멍청한 여자들 여러 명이 만나도 결국엔 조광지 철한테 돌아간다는 거지 자기 와이프는 약간 뭐랄까 성역이라고 해야 될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해 특히 애까지 낳았으면 와이프한테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바람 피우면서 그 여자한테 푸는 거지 정신 차려라 아가야 그 남자는 너를 버리면 버렸지 와이프 절대 안 버린다 더군다나 자기 애까지 낳은 여자는 더더욱 안 버려 아니 못 버려 버릴 수가 없다고 4번 그 유부나 말을 믿는 게 더 웃기네 아니 마누라가 자주 와가지고 과일도 갖다 주고 한다는데 사이가 안 좋다라는 말을 믿냐 뭐야 사타고니 믿음인가 5번 지금 네가 다니는 그 회사랑 그 남자가 사는 집 전부 다 부인 걸 수도 있다 깝치지 마라 그러다 인생 한방에 훅 가니까 2번 추가 2번 저를 가지고 노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빠가 분명 이번 연도 안에 정리한다고 저한테 약속했고요 저 정말 딸아이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요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심기불편하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고 저 걱정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지만 저요 정말 오빠 아니면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할 것 같다고요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댓글 1번 야 진짜 기회 안심하다 깔깔깔깔깔 2번 야 말 똑바로 해라 너는 나쁜 년이 아니고 그냥 멍청한 년이야 3번 3번 좋네 좋네 어 좋아 그렇지 머리가 나쁘면 원래 몸이 고생하는 거야 너는 고생 좀 많이 하겠다 5번 아휴 이렇게 말해줘도 여기 댓글들 보면서 분명 이런 생각을 하겠지 너는 6번 아니야 우리 오빠는 달라 오빠는 나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제발 네 말로 찾아가가지고 내 언니라고 말을 해라 근데 그 뒤에 펼쳐지는 그 상황들은 지금 네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득히 뛰어넘을 거야 아마 지옥을 보게 되겠지 6번 아휴 과일 갖다주고 깎아주고 잘해줬더니 머리 끝까지 기어올라 올라갈라 랄랄랄랄랄랄 머리 끝까지 기어올라 올라하네 올라올라 사람이 아니 네가 지금 괜히 욕을 처먹는 게 아니란다 이 멍청아 그날도 놓치면 후회한다고? 아니지 엮이면 평생 후회할 거야 7번 어 그래 나는 너 응원한다 얼른 뺏어가지고 결혼까지 하세요 꼭 결혼해가지고 남의 딸내미 열심히 한번 키워봐라 끌 끌 끌 끌 끌 그리고 몇 달 뒤에 인생 완전히 망한 후기도 꼭 올려주면 좋겠다 끌 끌 끌 끌 끌 제가 요즘에는 볼륨 카페 안 가봐가지고 뭐 글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보면 거의 장난 아니거든요 그쪽도 이런 애들 수두룩 뺑뺑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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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힘내라 감사합니다 말도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 하는 거지 뭐 흠 을 야